안녕하세요. 저희 대상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은 구로기계상가는 1981년에 세워진 기계공고 전문 판매상가단지인데요. 이게 세워진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1975년 영등포 인근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수렷하는 내 점포각기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이 구로기계공고 상가단지의 시발점이었는데 이는 성인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달리기 위해서 상가조합을 결성하고 당시 해바라기 바치였던 지금 이 부지에 상가를 자발적으로 검사하여서 내 점포를 갖자는 취지에서 실행된 운동이었습니다. 그 후 이 구로기계공고 상가는 제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1980년, 1990년대 국내 최대 최고의 기계공고 상가로 자리를 잡았고 또 그에 따른 주차에 대한 수요도 되게 증가하여서 최초로 건물 옥상을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였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국상 2층이라는 철골로 증축된 공간을 증축하여서 총 2,000대가 넘게 수용 가능한 주차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산업구조가 변화하여서 제조업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고 또 판매 방식도 기존 현장에서 100% 판매하던 방식에서 온라인 유통 시스템으로 전부 시스템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또한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이 구로역 인근에 북쪽으로는 영등포에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가산에는 가산디지털단지라는 국가주도의 사업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구로역 일대에는 아직 확고한 정치성이 없이 자리해가고 있고 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로역 기계 공구 상가의 의의를 찾아봤는데요 기존에 국가주도로 세워지던 상가들 예를 들어 세움상갑 이런 상가들과는 달리 상인들이 다들 자발적으로 스스로 참여해서 형성된 상가단지라는 점 그리고 80년대 제조업 산업의 포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로 남아있는 점 또 대규모 상가단지 건축의 공간적 특징이 잘 보인다는 점에서 이 구로역 기계 공구 상가가 미래에도 유효한 가치를 지닌 건축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로역 기계 공구 상가라는 건축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 밑에 기존에 있는 상가는 그대로 유지한 채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요 현재는 필요에 의해서 증축이 되었지만 현재 비어지고 있는 상가의 옥상 주차장을 활용하여 대규모 공원이자 놀이 공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계획안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이 놀이라는 개념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이론에서 처음 채용을 해왔는데요 호모 루덴스는 네덜란드의 철학가이자 역사가인 요한 호이지마라는 사람의 이론인데요 인간에게 노동을 강요하던 근대 인간상과 달리 인간의 본질은 놀이하는 인간에 가깝고 놀이라는 자결적인 창조활동을 통해 문화가 발전해왔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형성이 되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쇠퇴해가는 제조업 기반의 구로 공구 상가에게 필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계안은 증축된 옥상 2층 공간을 부분적으로 철거 또는 활용하여 떠있는 형태의 놀이 공간들을 만들고 또 기존의 옥상들을 연결하여 공원화하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놀이 공간을 출발점으로 상가의 하부 공간 또한 창의적이고 자결적인 공간들로 서서히 바뀌어 나갈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이 구로역 주간의 성격 또한 변화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